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그래서 이번 질문은 헤어지기 전에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과 징조들. 내가 여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들 단순해서 금방 변화 못 속여. 싫은 거 딱 표시나는데 여자가 그걸 느낌을 못 차린다 그러면 조금 약간 둔하다고 봐야지. 연애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. 나한테 말하지 않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. 뭐 핸드폰 기종을 바꿨는데도 어? 핸드폰 바꿨네? 어 기간이 다 돼서 약정 끝나서 성의가 없는 대답? 이런 대답을 좀 많이 하고요. 갑자기 또 남자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. 아우 나 좀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거지. 요런 식으로 좀 태도가 변한다면 그것도 헤어지기 전 징조 80%라고 봐야 돼요. 또 이제 혼자 하는 행동이 많아져. 같이 이제 어디를 가고 쇼핑도 가고 캠핑도 많이 하고 하다가 갑자기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야. 딴 여자를 만나서 딴 여자랑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다가 혼자 하는 게 많아지는 거지.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운동을 하는 거다든가. 그리고 대화 내용의 공감 능력을 남자가 안 가져요. 머리 이렇게 바꿨어 머리 염색했는데 어때 그럼. 어 염색했구나. 잘 어울려. 영혼이 없잖아. 그리고 이유 없이 엄마는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. 99%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. 이거는 헤어지기 전에 바로 신호니까 여자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. 그래도 먼저 차이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. 먼저 차라고. 어 먼저 차라고. 짜증 나니까 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확 걷어차버려. 이런 게 남자들한테 나타난 증상이고요. 사랑하고 감기는 못 감추듯이 헤어질 때 남자도 똑같아요.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감정으로 나타나. 말도 벌써 사랑할 때 하고 마음이 떴을 때 하고는 많이 차이지거든요. 그런 걸 느낄 때는요.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요. 먼저 가도 차세요. 자존심이라도 지키게.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쉬는 걸 나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예전처럼 나를 좋아하게. 방법은 물론 있어요. 근데 마음 또 한 번 떠난 사람 또 떠나지 말라는 법 있나. 나 같은 경우는 잡지 말라고 거의 얘기하는 편인데 내가 죽어도 이 사람 못 놓겠어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. 근데 안 죽어. 살아.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꽁냥꽁냥하고 잘 살아. 많이 힘들잖아요. 응. 정말 많이 힘들다면 만남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한 번 변한다면 또 변한다. 진짜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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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